안녕하세요 아마따! 아마따입니다 오늘은 엽떡이 너무 먹고 싶어서 엽떡을 시켰어요 오늘도 맛있게 맛있게 참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애쉬가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엽떡이 너무 맛있어 부끄럽고 엄청 뜨겁고 엄청 맛있어요 엄청 뜨겁고 엄청 맛있어요 뼈서 포도 앗 뱅뱅 앗 뱅뱅 뜨거운 뱅뱅 앗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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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뱅뱅 뱅 뱅 너무 맛있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팽이버섯 치즈가 부드러워 주시기 69 00.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그리고 자유롭게 잘 먹으러 왔어요 닭다리에 치즈가 되게 잘 먹어요 그리고 닭다리에 치즈가 있죠 오이도 치즈가 또 판매되는데 치즈가 더 잘 먹어요 그래서 치즈는 치즈가 더 잘 먹어요 치즈가 더 잘 먹어요 치즈가 더 잘 먹어요 치즈가 더 편하네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아우 덥다 바삭바삭 맛있다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한 바삭한 뼈에 테이크 вместе 다zzo 그럼 부디 저는 너무 맛있어요 씨름이 좀 새콤해요 오늘은 신나게 먹기 때문에 고춧가루 바삭바삭 바삭 바삭 바삭바삭 저는vat kelime해서 짜고 맨날에는 롤만던 롤와 통참을 많이 먹던 김밥상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바삭바삭 お食らしい お食らしい とりあえず ソースも出来たり コールカルマル 시원한 크기 엽떡 남기지 않고 먹어보려고 일부러 사이드도 안 시켰는데 조금 남겼어요 엽떡 매운맛은 언제 먹어도 아주아주 맵고 아주아주 맛있네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